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기온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구름만 많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요. 영동은 밤부터 내일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 세종 15도, 안동 15도, 대구 17도로 예상됩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겨울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영하관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온의 변동폭이 워낙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